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 입니다 미넨은 여름 시즌에도 상당히 멋진 곳인데요 지금 미넨 시내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넨 시내는 버스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트램을 타고 여유있게 경치 구경하면서 즐기기에 참 좋습니다 미넨 구 시가지에 도착을 했는데 범상치 않은 건물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이곳이 장트 요한 네포무 교회랍니다 아잠교회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1733년부터 1746년부터 아잠형제가 건축한 곳입니다 자 교회를 둘러보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진 장식품들이 교회 전체를 알차게 꾸미고 있습니다 후기 바루크 양식을 토대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려한게 특징이죠 다행히도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시내 한바퀴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통 독일 복장을 입은 분도 만날 수 있었네요 예상이 상당히 멋있죠 조금 더 걷다 보면 시청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고통스러운 건물 안에서 일을 하면 일할 만도 날 것 같습니다 거래는 이 시청 앞에 크리스마스 라켓이 상당히 화려하게 펼쳐지죠 미넨을 걷다 보면 이런 정직점 가게가 많이 보입니다 이 정직점 가게 안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고기와 소세지 햄 등을 파는데 특히 이곳에 파는 샌드위치 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른 지역에선 팔지 않는 그런 메뉴인데 미넨에서 만든 부드러운 햄에 독일식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인데 이거 한번 먹었더니 정말 가끔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레베케지의 샌멜이라는 샌드위치인데 여기에 달달한 겨자솥을 같이 발라서 먹으면 맛있게 끝내줍니다 이곳은 주말시장이 열리는 광장인데 특히 특히 옥토버 패스트 기간에는 이곳에 온통 술 취한 사람들도 넘쳐나겠죠 다들 깔라려가지고 흥청망청 그렇게 노는 장소입니다 광장 한쪽 옆에는 주말 마켓이 열리는데 없는게 없는 그런 마켓입니다 정말 아기자기한 소품들 뿐만 아니라 신선한 야채와 채소, 먹거리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곳은 올리브를 전문으로 파는 가게인 것 같습니다 각종 올리브들이 정말 종류가 엄청 다양하죠 그렇게 아기자기한 장식품을 파는 가게도 있습니다 미넨도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정말 꽃이랑 식물이 엄청 잘 자랍니다 바절도 엄청 튼실한거 보세요 야채도 무척 신선하죠 꽃도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구경하다 슬슬 배가 고파질 때쯤 둘러보니까 여기 생선물, 해산물, 패스트푸드 전문점이 있습니다 노르드시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건강한 해산물을 파는 그런 패스트푸드 전문점입니다 그나마 미넨에서 저렴하게 한 끼 배치욕이 딱 좋은 곳이죠 맛은 담백하고 부드러운 그런 맛입니다 아주 뭐 대단하거나 특별한 음식은 아니지만 가볍게 즐기기 딱 좋은 음식이죠 미넨의 시내 구경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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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